고맙다. 진짜 위하는 게 뭔지 알게 해줘서. 아니 어떻게 니가? 너 그게 사실이야? 네. 제가 후원 중지 대기한 거 맞아요. 정 회장한테 재무정보 넘긴 것도 저고요.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... 너 혹시 그 정 회장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섬찍었다는 게 그게 너냐? 어차피 니가 물려받을 재단이야. 왜 쓸데없이... 정 회장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. 됐어. 나가. 다이상 너랑 얼굴 맞대기 싫어. 다이상 너랑 얼굴 맞대기 싫어. 아저씨... 제가... 꼭 바로 잡을게요. 꼭이요. 미안하다.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. 니 잘못이 아냐. 아저씨... 한 가지만 꼭 알아도 수많은 게 있다. 재단, 병원... 잃어봐야 아무 미련 없어. 그런 건... 나, 나의 자장님이나... 일부분에 불과하니까. 하지만... 너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야. 니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야. 오... 먼저 간다. 수고해. 안녕히 가십시오. 하... 아키샤! 아키샤! 스토커냐? 왜 이렇게 은큼하게 쫓아다니는데? 선생님 삐지신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내가 뭘 삐져? 아까 삐지셨지 않습니까? 야! 너 사람 되게 소인배로 만든다! 내가 언제! 지금도 데시벨이 높으십니다 그래! 내가 백반 양보해서 삐졌다고 치자 그래서 뭘 어떻게 풀어줄 건데? 어... 뭐? 너희들 요새 맘에 안 들어 이제 하다하다 몸 개그까지 하냐? 선생님 기분 풀리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성숙사 감사합니다.